자, 우리 이전 시간에 문자열을 표현하는 방법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문자열과 관련된 여러가지 작업들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자열을 처리하는 방법들. 자, string operation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그리고 finish 해서 우리의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이제 서서 여러분들이 아, 클래스라는 건 어떤 프로그램을 얘기하나? 요 정도의 느낌을, 요 정도의 인상을 가져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요. 자, 제가 hello world라고 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저 텍스트가 몇 글자인지를 세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이때에 여러분이 저한테 협조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극단적 사고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저기 있는 글자가 열 글자도 안 되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는 저게 1억 글자라고 상상을 해보셔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프트웨어는, 또 코딩은 결코 단순하고 작은 문제에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딩은 어렵고 복잡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일이 복잡하고 거대하다면 코딩 사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제가 1억 글자라고 생각해야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대박이라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자, 봅시다. 자,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length라고 이렇게 해주면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 1억 글자의 문자가 몇 글자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줘요. 실제는 1억 글자는 아니지만요.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얘가 11글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대박이죠? 장난 아니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메모장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매일 수백 번씩, 수천 명한테 1억 글자의 이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좀 친절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만을 위해서 만든 메일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는 하지만 내용은 똑같은 메일을 우리가 발송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메모장 갖다 놓고 일단은 글을 쓰겠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사람한테 보낼 때는 정성껏 이렇게 내용을 잘 수정을 해줘야겠죠. 뭐 좀 일을 잘하시는 분은 교체하기 기능 같은 걸 쓰겠지만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자바가 있단 말이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텍스트를 적고요. 좀 너무 기니까 줄일게요. 그리고 자바한테 리플레이스 해줘. 뭐를요? 리체를 뭘로요? 내가 원하는 문자로 이렇게. 그리고 실행해 보면 어떻게 돼요? 리체라고 되어 있던 텍스트가 이공이로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좀 잘 안 쓸만한 하지만 일반적인 이런 이름으로 바꾸고요. 대가로 네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뒤에 있는 글자로 바꾼다. 라고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거 카피해서 여러분이 이메일을 또 보내고 그 다음 사람한테 보내고 싶을 때는 여기는 이제 두루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실행하고 여기 있는 거 카피해서 또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랭스, 리플레이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자율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 문자 열과 관련된 자바에 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자를 처리하는 굉장히 기능이 좋은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문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든 수업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문자 열은 하겠습니다.